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 것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 기회를 잘 잡아라 그 기운으로 좀 내가 갈 수 있는 운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뱅띵에서 말씀드릴게요 2021년 신축년에 상반기 운세 33살 기사생 가지신 분들 금전우는 그다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직장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것 같아요 많은 이동병수가 있을 거예요 집이든 직장이든 어 근데 집은 이동을 하셔도 되고 직장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3살 가지신 분들이 애정우는 전반적으로 좋아요 연인들이 들어오고 그다지 이별수는 들어오지는 않아요 어 근데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가지신 분들 하고요 12월 달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 좀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별수가 조금 들어와요 그 분만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어 그다지 뭐 이렇게 어 나쁘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어 45살 우리 정사생 귀인의 도움을 좀 많이 받는 운이네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 것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정사생 가지신 분들 그 기회를 잘 잡아라 어 그러면 45, 46, 47, 51살까지 그 기운으로 좀 내가 갈 수 있는 운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그 기회를 좀 잘 잡으라고 그러고 대신에 어 사고수 내가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러나 사고수가 보여요 다치는 수가 있으니 어 사고수만 조금 조심하셔도 됩니다 다 좋은데 연인의 이별수가 좀 들어와요 어 그것만 좀 잘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살 을사생이네요 어 2021년도에 대성주가 들어와요 네 대성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운만 내가 잘 다루고 잘 내가 요리만 잘 하신다 그러면 이 운 같구요 노년 말년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기운이 많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어 2021년도에 이런 대로 좀 믿고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저는 좀 성주운을 좀 받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어 3월달 4월달 5월달 그 다음에 11월달 12월달 가지신 분들은 성주가 강하게 들어와요 어 그러니 어 좀 확인 좀 하시고 염려하시구요 대신에 어 기가 조금 얇아요 그래서 금전이나 뭘 한다 그러면 내 주머니 또는 좀 많이 열어요 어 지갑을 많이 열어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69살 우리 계사생 가지신 분들 계사생 가지신 분들은 또 좀 내년에 조금 답답해요 어 그래서 69수에 9수를 잘 넘기면서 나가는 삼재를 잘 맞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69살 계사생 가지시는 분들은 내년에 있다 없다 하지 마시구요 가까운 데 가셔서 삼재풀이 액매기는 좀 하고 넘어가세요 잘 맞고 나가셔야지만 사고수나 건강수 어 내가 맞고 나간다 그래요 어 금전으로 손재 보는 것도 많습니다 어 69살 계사생 가지신 분들요 내년 신축년에 크고 작은 수술이 좀 있어요 몸에 내가 좀 칼을 대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그거 맞고 가시려면 뭐라 그랬어요 어 삼재풀이 액매기 꼭 하시라 아 그렇죠 뭐 이무당이 이랬더라 저무당은 왜 저말하냐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좀 조심해서 2021년 한 해가 좀 즐겁고 인상 쓰지 않고 전부 다 어려운 시기에 어 좋게 좋게 좀 좋은 일만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참고로 어 좀 알아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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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